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빨간코 사슴 루돌프는 1939년 미국 작가 로버트 루이스 메이의 책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슴이라고 알고 있는 루돌프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슴과의 순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록의 코는 추위에 잘 견디도록 모세혈관이 코에 집중돼 있어서 빨간코가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순록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순록처럼 코가 빨개지는 사람들 많죠? 하하하하 크리스마스에 술 진탕 마시고 코 빨개지신 분들 즐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진상 부리지는 마셔야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두가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라고 우리 정치인들이 준비한 루돌프 사슴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저기 진 야당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씨 루돌프 사슴코는 살상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살상 불붙는다 했겠지 않셨어?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는 자 누굽니까?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로 만든 사슴들 실망입니다. 안개 낀 성탄절달 난 허경영 샨타마라기 내 눈을 바라봐 루돌프 코가 밝으니 설매를 끌어주렴 크리스마스에 온 거리에 울려퍼지는 캐롤 이 캐롤이란 말은 프랑스어에서 유래됐고요 중세 프랑스에서 둥근 원을 만들어 춤을 추던 원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캐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징글벨인데요 여기서 징글벨의 징글은 딸랑딸랑이란 뜻이고 원래는 설매를 끊은 말의 방울소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원곡인 사일런스 나잇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에도 등재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형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온통 커플들 세상 같지만 크리스마스에 싸우고 헤어지는 커플 정말 많은 거 알아요? 이게 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하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밖에 돌아다녀봐요. 돈 쓰지 사람 많지 춥지 갑자기 짜증이 팍 아우 이놈의 크리스마스 징글징글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커플들은 옆에 누가 있으면 됐잖아. 뭘 더 바랄 생각은 말고 혼자인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잠을 푹 자든지 케빈을 만나러 가든지 케빈 안녕 치킨에 맥주 한 잔 들이키시든지 이게 바로 소확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기암리와 그럼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징글징글징글밀이나 같이 불러봐요. 박 과장님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자 자이언티 있는 사이로 썰매를 따고 달리는 기분 상쾌하자 상쾌하자 박 과장님 불러줘요.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김장훈입니다. 청소리 울려라 청소리 울려 우리 썸매 빨리 달려 청소리 울려라 청소리 울려라 청소리 울려 우리 썸매 빨리 달려 빨리 달리자 빗눈 사이로 썰매를 따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이거 몰라요? 이거 아실 텐데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나의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종이 울려서 한 번 더 울릴까 말까 울릴까 말까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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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나 여기 몰라요.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징글벨 브라질 상파울로에는 전문 산타를 양성하는 산타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1976년부터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집중 강좌가 열린다고 합니다. 산타는 호호호가 아니라 호호호 웃어야 한다는 웃는 방법이라든지 산타 메이크업, 아이를 대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나면 쇼핑몰, 슈퍼마켓, 각종 파티 등의 산타로 고용된다고 합니다. 미국을 다시 미래하게 안녕하세요. 나는 트럼프입니다. 호호호호 호호호 깔깔깔 오 끼끼끼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웃든 호호호 웃든 깔깔깔 웃든 끼끼끼끼를 웃든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웃지 않고 웃는다면 당신은 해고야 예 마지막 노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이리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다는데 우리 집은 멀어서 올 수가 있 아 몰다고 말하면 안 돼 같구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뭐야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답니다 그렇지 구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